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정체성 담궈지게끔 아우 아우 치킨 치킨 송담 송담 네 몇 개?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치킨 한 마리 더 있고 송담 두 개 있어요? 오케이 송담 금방 하니까 네 예 치킨 자 네 송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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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서는 괜찮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치킨 튀겨놔야 돼, 확실히. 그치요? 응. 국수집이 조쳤다. 국수집이 조쳤다. 누들샷. 누들 한 번 드셔봐야 되는데. 金屋 pa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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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won't taste that, 동양노들. 잠들진 못할 거다.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. 뭐 별다른 걱정 없다. 나는 별일 없이 산다. 이렇다 알고 싶다. 하이. 오케이. 땡큐. 저 앞에 하게. 네. 꺅. confidence. 이번 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. 그건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. 하지만 나는 바른 예제 바른 바른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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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새가 좀 시작하고있어요. 네, 근데... 제가 변화했어요. 네, 근데... 제가 변화했어요. 3. 4. 4. 5. 8. 16. 13. 16. 15. 15. 15. 우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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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안 할 거면 이제 솜담줄게 해. 사와드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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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, 우리도 음악을 살짝 틀까? 그냥 이 분위기에 맞는 거 그냥. 친구야, 네가 딱 휠 대로 틀어도 돼. 치킨 냄새가 되게 맛있게 나가봐. 백화시리 치킨 제공 백화시리 치킨 제공 백화시리 치킨 제공 제공 cré고ique 제공 세골 제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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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개 3,40도 늦게 눌렀어, 이거. 1,40도 넣어, 이거. 맛있어 롬탐 너무 많아. 롬탐 너무 많아. 롬탐 10만 원. 롬탐 10만 원. 롬탐. 치킨. 맥모반. 롬탐. 고맙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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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참? 송참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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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송참. 오, 진짜야겠다. 원 송참, take away. 원 송참, take away. 송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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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송참? 노 송참? 더 넣어야 돼요. 송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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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빡, take home. 여기 먼저 해주고요. 지금! 여기 먼저 이제 next야 여기가, 아니야 저분! 2분, 2분 먼저! 저 분 먼저 하네요, 또. 2분, 그리고 그러면 yes, yes. 그리고 2분, 그다음에 2분. 괜찮으실 student? 괜찮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보추만 물어봐. You like spicy? But you like spicy? No spicy? 어 그래서 너 스파이시라고 써져요. 너 스파이시지? 프릭! 너 스파이시지? 너 스파이시지? 뭐? 스파이시지? 너 스파이시지? 잠시만요. 저 포장이라고 물어볼래? 너, 너 스파이시지? 응? 너 스파이시지? 네. 여기 안 먹지? 오케이. 민우 형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? 그릇이라도 들고 있을게. 거기 있어. 기다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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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솜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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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감사합니다. 솜탐. 솜탐! 오케이. And enjoy. 디테일 프로! 맛있다. 저를 좀 자극시켰던 건 시다라는 말, 그게 저를 자극시켰어요. 안 좋은 의견 중에 제일 많은 의견은 썸다미 시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어요. 라임을 많이 넣었다는 건가요? 시다? 응. 장사를 또 한 번 했다고 그 스냅이나 뭐나 이게 있더라고요. 기억을 하고 있고 이제 내 몸을 맞춰가는 거야. 땅콩도 언제 갈렸을 때 구수한 맛을 확 더하고 라임도 언제 넣어야지 더 상큼한 맛을 내고 배 찾았어요. 형 쏨땀 장난 아니에요? 아, 땡큐요. 오늘 쏨땀이 장난 아니네. 쏨땀 맛이 업그레이드 됐어. 지금 10시 넘어서 빨리빨리 팔아야 돼. 뭐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, 가격이 변했어요. 진짜 맛있어. 더 맛있어? 정련누들. 정련누들. 예! 푸드 트럭에서 100바트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. 먹던 분들이 딴 거 먹던 분들이 60분 내렸다 이러면서 바로 하나를 시켜 먹더라고요. 그거거든요.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했었어야 해요. 저녁 식사 시간대부터. 순간의 선택이. 제가 죄송한 게 좀 있어요. 석찬이 형한테. 제가 우겼거든요. 형 이건 백밥 받아야 한다고. 이렇게 슬픈 표정하지 마. 죄송해요. 저 때문에 반타장이 나서. 왜 본 탓을 해요. 결국 결정권자는 사장님 아닌가요? 그렇긴 그렇죠. 그렇죠.